잉여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할 수요 경찰 잉여멘입니다. 자, 공개 서버에 저렇게 거질들이 항상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 분들이 정말 거짓일지 아닐지 오늘 경찰인 제가 잡아내 볼 건데요. 일단은 부자인 모습으로 잠복근무하겠습니다. 한 푼만 줘보세요! 예? 한 푼만 달라고요! 거기! 아, 혹시 정말 거짓이영? 거기 삐까뻔쩡님! 네잉!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한 번만! 아이템 아무거나 한 번만! 제발요, 저 거짓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 이 분 아이들을 확인한 후 집으로 몰래 찾아가 봅니다. 안 돼! 아니? 누가 봐도 엄청난 부자잖아! 거지인 척을 해! 엄청 부자잖아, 이 사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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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런 분들은 제가 바로 경찰로 변신해서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 가는 아니오, 작은 집이라고요!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 돼! 따라와! 안 돼! 안 돼! 이 녀석 거짓말을 쳐서 또! 어? 부자들이 더 한다더니 따라와! 교통소에 넣어주지! 난 부자 아닌데... 이 녀석이 거짓말을 치다니! 여기서 징역! 하루! 안 돼! 난 집을 살려줘요! 내가 이렇게 필게요! 필게요! 너의 본래 모습을 보여줘라, 이 부자야! 본래 모습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음... 템 줄게용! 아, 그래요? 어... 짜라란! 역시 부자였어! 아, 빨리! 빨리 빨리! 이 문 열어줘요! 어, 열렸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부자인 사람은 이렇게 가둘 거고요! 진짜 거지인 분에게는 진짜 아이템을 줄 생각입니다! 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요! 이분은 진짜 거지일까? 에... 에이치아이... 아이치아이... 아이치아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요! 음... 이분은 집이 작은 거 보니까 진짜 거지구만! 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이템을 드릴 겁니다! 아이템 좀 주세요! 자, 저 경찰입니다! 당신은 정말 솔직한 분이시군요! 제가 선물로 팻을 드리지요! 오우! 팻을요! 넹! 자, 받으세용! 짜잔! 어때용! 어... 어이... 디디... 디디... 뭐, 뭐야? 아니, 주실 거면 티라논을 주지! 이런 초이기 팻을 주시다니! 뭐야, 거지가 왜 이렇게 어, 눈이 높아!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음... 진짜 거지한테는 아이템을 줄 거고 부자들은 제가 교도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쇽! 구독! 저, 저, 저... 김용서! 어,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단용서! 네, 안녕하십니까? 충성, 충성! 이 공개 서버에 거지인 척하는 부자들이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 곳에 왔단다! 내가 잠복 수사해서 체포해오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충성! 어이, 어이! 네, Why? 음... 자, 이제 제가 부자인 모습으로 창복군부에서 범인들을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쉬우우is 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템 드릴까? 어제님 자, 이분 아이디를 확인해 볼게요 B O N J L PL 자, 일단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님 진짜 거지 맞아요 물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 아이디를 찾아볼게요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음 이분이 정말 거지가 맞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막 가난한 집 막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겠다 어 여기 있다 어 이분 집인데요 거지분 아이디랑 똑같죠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겨있다고 어 이분 수상한데 음 음 일단 알겠습니다 진짜 거지였군요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분한테 아이템 주기 해서 하나 한 마리 드릴게요 음 시바견 드려야겠다 뺏드렸어용 어 이분도 거지 처음 시작함 이렇게 나오네요 어 보자 처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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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GDRH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RH 어 여기 있네 이분 어 진짜 초보네 완전 초음인데 진짜 이 사람 사기꾼은 찾을 수 없는 곳인가 이분한테도 팻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지였떠 이 사람도 야 이분한테는 딜리포사우루스 음 한번 다른 공개 서버도 가서 찾아볼게요 구독 니니님 진짜 거지세용 네 음 집도 작은 집이시겠네 네 아이고 진짜 거지분이셨군요 아 이분 아이디가 보자 FDYD 어 나갔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어? 소름 방금 FDYD님 집이 방금 순식간에 작은 집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정말 어짓이네요 네 아이고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팻 드릴게요 진짜 작은 집에다가 어짓이네요 자 그럼 가족에다 초대해서 따라오라고 하죠 따라오세용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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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게요 자 경찰이 준비해 이 사람 거지인척하는 사기꾼이더군 어떤 녀석 에이 진짜입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집을 작은 집으로 바꾸더군 아니 원래 집은 뭐였습니까? 바로 카페 집이었다네 자 경찰들 모두 모여 이 사람 이 사람 사기꾼이더군 빰빠람 빰빠라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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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박위죄로 체포합니다 당신 작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쳤어 사칭 범인은 병신이여 그런거야 당신은 거짓이라고 했지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더군 저 이기맨 유튜브만 보거든요 사칭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뭐야 사칭 vs 사기꾼이요? 하 아니 당신 거지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기맨한테 이를걸요 하하하하 아 이럴수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펫을 주지 이기맨 맞는데 이거 보여줘야겠다 난 이기맨이 맞다 난 이기맨이 맞다 난 이기맨이 맞다 진짜인데 쩜쩜쩜쩜 아 진짜 거지가 맞아 작은집 말고 다른집 있죠? 하지만 작은집이라고 속였어 고양이 정세단이에요 하지만 작은집이라고 속였지 피자 가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구만 하하하하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니까 풀어줍시다 네 풀어주도록 하죠 솔직한 녀석이군 나오세요 사측이 더 나빠요 하하하하 하하 솔직 아닌데 사실.. 솔직하게 말했으니 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지당 솔직하게 말해주셨군요 익룡 드릴게요 예 예 여 와 하하하 이번에는 이제 더이상 거짓인 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안 칠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콘텐츠. 따뜻해. 따뜻해. 구독 님. 좀 부자인데요. 좀 도와드릴까요? 진짜용? 냉. 그런데 진짜 초보 맞으시죠? 초보는 아니고요. 그냥 거지예요. 아 그러시구나. 자 이분 데리고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템 드릴게요. 저 따라오시면 템 드릴게요. 넵. 자 일단 이분의 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G. ANG. 이분은 과연 거지가 맞을 것인가? ANG. 어? 이분인 것 같은데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님. 이거 님 집? 크흐흐흐흐흐. 이거 님 집? 냉. 아무리 봐도 부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집은 뭐지 구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방 오 집 봐봐 부자인 것 봐 이거 누가 봐도 입양하수 고수인데 욕조 3개에다가 집을 잠갔어요 알겠습니다 집 잠갔고요 나갔어 이 녀석 도망치다니 이 녀석 자 이렇게 거지인 척하는 부자 참교육 시켜줬고요 경찰들 모여 뭐야 모여 모여 우리가 또 한 명의 거지인 척하는 부자들을 없앴다 아 아쉽네 감옥에다 가뒀었는데 봤어 집 안에 와 진짜 부자더라고 네 그 분 이 영상 보시면 거지인 척하시면 안됩니다 아쉽겠죠 맞아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템 드릴게요 그 대신 건물 부총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의 경찰 놀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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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